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랄까 본인이 시자질을 오지게 당하고 있는 며느리지만 그런 자기가 봐도 이 여자는 미친 며느리다 이래가지고 오지게 싸운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시어머니가 착하고 좋은건 맞지만 그래봤자 우리 엄마 아니잖아 그냥 CM이라고 부를거야 어쩌라고 오냐 그래 이년아 이제 쳐맞을 시간이다 원제 CM이라고 한 여자한테 그러지 말라고 지적을 했더니 발끈하는 내용이 가관입니다. 먼저 어떤 유명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전달을 위해서 그냥 부편집 오리지널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부분은 내가 시집을 잘 왔다는 건 바로 이런 이유지 지금 우리 CM이 내 옆에서 코 졸라 골고 있다 졸라 짜증나 듣고 있으니까 확 때리고 싶고 돌아버리겠다구 내가 짜증나서 두번이나 깨웠는데 또 코를 졸라 골아 올해는 코 안곤다고 하는데 내가 오는 날은 이렇게 잠을 자면서까지도 시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가 봐 그래도 참아야 하는 건 또 나름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 우리 시대에 명절에 정말 별거 없어 그나마 이렇게 CM이가 코 고는 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CM이 생각이 그래요 명절 같은 1년에 몇 번 없는 연휴에 가족끼리 집에서 찌지고 먹고 하지 말고 각자 여행을 가든 집에서 시체놀이를 하든 각자 휴식을 갖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껏 그리 해왔다는 거지 가족끼리 그동안 못 먹었던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밥 한 끼 배 터지게 먹으면 끝이야 그게 시댁 연휴 보내는 방법이지 나는 항상 명절 전 평일날 시댁에 와서 하루 자고 연휴 시작하면 친정으로 가요 저희 시댁은 기독교라 제사도 없고 자식이라고는 우리 신랑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시누이도 없고 동서도 없거든 대신 식구들끼리 하루 동안 먹는 밥상은 정말 수라상이 따로 없다고 아마 옛날 우리 임금님들도 저렇게는 못 먹었을 거야 먹는 거에 돈 아끼지 말자는 생각을 가진 우리 시험에 진짜 말 그대로 아낌없이 온갖 해산물부터 생전 나는 듣도록도 못한 그런 메뉴까지 준비를 한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데 나는 그 아침상을 단 한 번도 같이 준비해본 적이 없다고 그냥 밥이 다 될 때까지 푹 자면 된다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우리 집에 가져갈 맛있는 음식을 싸들고 또 친정엄마랑 먹으라며 따로 싸준 보따리도 들고 고고싱하면 된다고 내 친구들은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해 그래 1년에 딱 두 번 설날이랑 추석에만 나도 그 말에 공감해 야하튼 우리 시험에 코 고는 거 졸라 짜증나 결국 나는 지금 옆방으로 피신 아 빨리 내일 이어와라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 친정에 가서 며칠 푹 쉴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런 거지같은 글이 하나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 글을 본 사람이 댓글을 남깁니다 원래는 이게 다 사진인데 화질이 안 좋아서 제가 따온 거예요 저기요 아니 근데 cm이란 표현 좀 그렇네요 그냥 시어머니 시엄마 시모 등등 다른 표현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 cm이라니 그리고 이거는 보통 안 좋은 소리 할 때 쓰는 말 아닌가요 댓글 글쓴이죠 지금 중점은 그게 아닌데요 그리고 이보다 더 나쁜 표현으로 표현한 분들에 비하면 뭐 그다지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발끈하시죠 물론 좋은 표현으로 비교하자면 끝도 없겠지 댓글 중점이 그게 아니라 해도 이왕 기분 좋다고 쓴 글에 평범한 단어를 쓰면 더 좋아할 것 같아 이 얘기에요 솔직히 저는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m이라는 말 이거는 주로 아랫사람한테 쓰는 건데 위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당신은 본인이 아랫사람이면서 그것도 되게 찬박한 느낌으로 쓰는 건 너무 그래요 중점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표현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대로 내가 시집을 잘 왔다는 건 이것 때문이라는 건데 급종님께서는 시댁 식구와 그것도 시어머니랑 엄청 사이가 좋으신가봐요 하하 남이 cm이라는 표현을 보고 불끈하는 걸 보면 얼마나 사이가 좋길래 누가 보면 제가 급종님 시어머님한테 cm이라고 한 것 같이 보이겠네요 급종님은 지금 같은 고불간의 사이 유지하시길 그리고 여기 북클리반 게시판 이런 데 가시면 급종님께서 이런 식으로 지적질 할 맘들 넘치고 넘칠 텐데 그거 다 지적질하고 다니시려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cm이라는 표현도 존중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뭐 존중의 표현 그러면 댁도 마찬가지 댁이 아들을 낳고 나중에 며느리한테 꼭 cm의 소리 듣길 바랍니다 존중이니까요 태교에 완전 최하일 것 같아가지고 내 그냥 탈퇴하련다 고부 사이가 아무리 나빠도 기분 예의라는 게 있지 이런 거지같은 똥글 울리면 본인 엄마까지 욕먹이는 걸 정말 모르네 평소 엄마가 얼마나 못 가르쳤으면 딸이 자기 시모한테 cm이라는 표현을 쓰겠냐고 그럼 그러네 니네 엄마도 니 며느리한테 자기 며느리한테 cm의 소리 듣겠네 들어도 꽁꽁맘이라는 걸 보면 본인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같은데 사람이 지적을 해줘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기 엄마들 모인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더니 이런 무식하고 참박한 게 서식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그래 너랑 니네 엄마는 꼭 cm의 소리 듣고 살아라 이 여자 뭐지 왜 탈퇴를 하지 다른 아이디로 바꿔가지고 들어오려나 명절날 푹 쉬는 내가 참 복받은 투정해가지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열받은 건가 아마 지금쯤 다른 아이디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요즘 세상 진짜 무서워 인터넷 상의이라고 얼굴 안 보인다구나 우리 엄마한테 어쩌고 저쩌고 혓바닥 잘못 놀리다가 오늘 저녁에 니네 집에 강도 들지도 몰라 조심해 꽁꽁아 이래가지고 이 싸운 쓴이가 다른 데다 올린 겁니다 저 여자랑 싸운 게 바로 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신을 했고 그거에 대한 정보중 얻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임산부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임신 준비와 임신 중에 또 애기 엄마만 가입한 곳이라서 저런 뭐 졸라 어쩌고 저쩌고 씨엠이 같은 표현을 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애 엄마는 첫째도 말조심 둘째도 말조심 아닌가요? 남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식이 보고 배우는데 왜 저러는 걸까요? 아니 그래 그지같은 일을 당했고 하소연하는 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특히 네이트판에 나오는 그런 소설같은 미친 시자들 보면 사람 감정 얼마든지 격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좋은 소리 할 이유 따윈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봐봐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분이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굳이 씨엠이가 어쩌고 저쩌고 졸라 어쩌고 때리고 싶니 솔직히 저도 며느리지만 그냥 이 여자가 못돼 처먹은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전 그게 그렇게 불편하면 그냥 가볍게 시엄니? 이런 말도 있는데 왜? 참고로 저요 저희 시어머니랑 사이 되게 안 좋아요 솔직히 시어머니 저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지금도 그래 자기 아들이랑 끝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쭉 그랬죠 특히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인정조차 안 해줘요 근데요 그런 저희 시어머니도 평소에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난리를 쳐도 제가 보는 앞에서 너가 엄마 이런 소리 진짜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옛날에 연애할 때 너희 어머니까지가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의 어머니를 향해 그것도 이렇게 좋은 분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특히 어린 아이까지 키우는 애 엄마가 어쩌면 임신을 한 상태일 수도 있겠죠 뭐? 코를 졸라 고라?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상대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그런 못된 인간이라면 지적을 할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욕을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저 마지막에 달린 댓글은 제가 이미 탈퇴를 하고 혹시나 해서 CM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저렇게 달아났더라고요 뭐? 강도가 어쩌고 어찌?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기 엄마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저주를 해대면서 자기 남편 어머니한테 어찌 저럴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이건 저 여자가 미친 거고 저 여자 밑에서 크는 아이만 불쌍해질 뿐이에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저 글에 제가 쓴 거 말고도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진짜 저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래서 CM이란 표현이 그냥 보편적인 표현일 뿐인데 나만 이렇게 정색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 의문이 들어가지고 글 남겨봤어요 여러분도 의견 좀 주세요 댓글을 봐 나도 며느리고 우리 시모 진짜 싫어하지만 이건 아니죠 좋은 시어머니한테 저딴 소리하면 나중에 벌받아요 세상에 미친 것들 정말 많군요 쓰니 그냥 똥발받다 하고 퉤! 침뱉고 마세요 2번 이거는 저 여자가 백번이고 천번이고 잘못한 거죠 무식하고 천박하게 CM이가 뭐냐 진짜 거기다 맞춤법 봐라 완전 극혐해 말투 자체도 너무 저렴하고 그냥 뭐 글 자체에서 이미 저 사람의 그 저렴한 인성과 수준이 보여요 3번 나는 CM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못돼 처먹은 할망구들 그런 거지같은 시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야 그것도 뭐 아기 엄마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정신 상태가 글러 처먹은 걸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불쌍한 존재죠 4번 저 글을 만약 저 여자 남편이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궁금하다 자고로 사람은요 남자든 여자든 인성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누군진 모르겠지만 저 여자 남편 진짜 불쌍하네 대댓글 뭐 본문글이랑 상관은 없지만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애들이랑 사는 사람 혹은 사귀는 사람들 불쌍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지 복을 지 스스로 걷어차는 즉 지팔지권 케이스더라 이거죠 옆에서 야 거기 헬이다 헬 가면 너 죽는다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기어이 기어 쳐들어가 이거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눈깔이 뒤집은 거예요 5번 아이고 그지 같은 게 쓴 지지에게 발끈하는 거 보니까 지를 낳아준 친정 애미랑은 또 잘 지내나 봅니다 6번 야 세상은 넓고 미친 것들은 더 많다고 하더니 진짜였구나 이제 결혼할 때 구글링을 하든 흥신소를 알아보든 기본적으로 그런 상대의 신상은 털고 나서 연애든 결혼이든 해야겠어요 얼척이 없네 쓰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태교에 안 좋습니다 저런 사람은요 나이 처먹고 지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지금은 아무리 말해줘도 절대 몰라요 근데 남편은 미친 마누라가 절할 짓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을까요 자기 엄마한테 7번 저도 며느리고 나름 시댁에 불만이 많이 있는 여자지만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그지같네요 혹시 나이가 20대 초반인가? 너무 어려가지고 철이 없는 거야? 아니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만났다 근데 이거 다 내 덕이다 부럽지 인연들아 이런 느낌인데 다 좋다 이거야 그럼 이번 생에 이 지랄 하다가 나중에 다음 생은 어쩌려고 그러나? 끌 끌 끌 끌 8번 지 친정애미가 디비자 할 때 그걸 본 남편이 야 느그애미 코 졸라곤다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저런 애들은 9번 아니 며느리 입에서 CM이란 표현도 그지같지만 뭐 코를 졸라곤해 때리고 싶다고 야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말 그대로 천박함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M이라는 말 CM이라는 말은 이거는 물론 용어는 아닙니다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그 당사자보다 더욱 사람 혹은 동급인 사람 예를 들어서 시 할머니가 어? 손주 며느리한테 너 그 CM이한테 가봐라 니 찾더라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고 혹은 시아버지가 아이고 너 그 CM이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말이지 아래 사람이 쓸 말은 아니죠 어 그리고 이거는 그 단순히 무식해 가지고 몰라서 쓴다기보다는 비하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냥 싸가지 없는 자기 그거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게 또 보이잖아요 어 그 자체로 인성이 박살났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인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야 제가 정리를 한 글들을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거의 못 느끼실 테지만은 자기를 괴롭히는 반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못된 시자들 있죠 시어머니도 그렇고 또 손 아래 시누이한테까지도 극존칭을 쓰는 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건 기본이고 자기 아래 손 아래 시누이한테도 시누이께서 오셨어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사실 크게 보면은 우리는 제3자인 독자 아닙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높은 사람이라도 우리한테는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스 볼 때 오늘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께서 미 대사관님을 만나가지고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오늘 대통령이 미 대사관을 만나 오차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부분 자체도 이미 어이가 없지만 그 전에 그 사람들을 높여줌으로써 자기는 왠지 착하고 그런 걸 심어주려고 하는 건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싹 고쳐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착한 며느리 병이라고 왠지 말을 막 그렇게 존대를 쓰고 그렇게 하면 자기를 착하게 볼 거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느낌이 그래 어느 정도 불편함이 느껴지냐면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저는 뭐하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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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